펀드 성과 측정을 위한 수익률 계산 시 금액가중 수익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가중 수익률과 시간가중 수익률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운용기간 중에 자금 유출입이 있는 경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금 유출입이 있는 경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요거 1번 보세요 현금 흐름에 현금 흐름 또는 자금 유출입 영향을 받으면 받으면 이건 뭐예요 금액가중 수익률이야 수익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온 김에 같이 합시다 이거 지워버리고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투자자 관점의 수익률이다 투자자 관점의 수익률이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해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 유입의 현재가시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시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런 것도 알아놓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모두 요게 뭐야 시간가중 수익률이야 시간가중 수익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액가중 수익률입니다 금액가중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하고 이질적인 게 나오면 시간가중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번 보면 유입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유출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즉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현금 유입 유입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유출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요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IRR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터널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이렇게 할 때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이 사실상 금액가중 수익률과 같다는 거죠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지 다 같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 운용기간 도중 각 시점별로 펀드 성과와 시장 수익률을 비교하기 쉽다는 장점이다 요건 아닙니다 자 각 시점별로 펀드 성과와 시장 수익률을 비교하기 쉽다 펀드 성과를 보통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것은 금액가중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가중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가중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건 시간가중 수익률이고요 각 시점별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금액가중 수익률은 각 시점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 운용이 끝나고 나서 운용 성과를 측정할 때 투자자 관점에서 측정하는 거라 시간가중 수익률 요 지문하고는 상의하죠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3번은 시간가중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의 능력 또는 이걸 운용자의 능력 또는 운용회사의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면 요건 금액가중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가중 수익률로 측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가중 수익률은 이 펀드 매니저 능력 측정하는데 보통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측정할 땐 금액가중 수익률을 쓰는데 펀드 매니저 운용자 또는 운용회사의 능력을 측정할 때는 시간가중 수익률을 씁니다 시간가중 수익률을 쓰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거죠 금액가중 수익률을 안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57번에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8번을 보겠습니다 자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위험지표는 뭐냐 여러분들 절대적 위험 절대적 위험하고요 상대적 위험 상대적 위험 이 두 가지를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시간에 암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적 위험으로는 뭐예요 표준편차가 대표적이죠 표준편차 이렇게 써요 시그마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가 절대적 위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위험은 여기 나왔지만 초과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거나 그냥 먼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분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베타야 이게 엄청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대바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상대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위험 척도 또는 위험지표가 표준편차 바 상대적 위험 척도가 초과수익률 공분산 베타 상대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편차가 딱 걸리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공분산 초과수익률 베타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상대바 이런 것들은 상대적 위험 척도입니다 절대적 위험 척도에 표준편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바도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를 펀드 투자 상담사에서 바를 직접 계산해라 이런 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바가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다 뭐 이 정도 그냥 용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8번 문제 해결했어요 자 다음 문제가 이제 59번 문제입니다 자 59번 소극적 채권 운용 전략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운용 전략을 적극적 운용이 있고 소극적 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적극적 주식운용 소극적 주식운용 채권도 적극적 채권운용 소극적 채권운용이 있는데 지금 소극적 채권운용하고 적극적 채권운용은 구분을 이게 주식처럼 주식의 경우에는 소극적 주식운용이 주식인덱싱이에요 인덱스펀드 인덱싱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적극적이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채권은 이게 적극적 소극적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좀 정리해놔야 되고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운용방법 중에 적극적 운용방식하고 운용전략하고 소극적 운용전략을 구분해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극적 운용전략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바이 앤 홀드라고 해서 그냥 사놓고 만기까지 기다리는 전략 이거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채권투자기관과 목표투자기관 목표투자기관하고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채권 면역전략 이것도 역시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일치하는 거야 돈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오고 이걸 딱딱 아구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채권을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거 이게 현금으로 일치적이 있는데 이것도 소극적이죠 근데 듀레이션 조절 전략은 아닙니다 이건 금리 예측 전략이에요 금리를 예측하는 건데 여러분들 펀드메이저가 귀신입니까? 금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예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듀레이션을 낮춰야 돼? 높여야 돼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니까 듀레이션을 작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죠? 작게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단기체를 주로 보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쿠폰은 어떻게 돼요? 큰 게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채권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민감도가 높은 듀레이션이 큰 채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체를 팔고 장기체 위주로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은 작은 게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게 금리가 아무리 둔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오렌지 카운티 사고 사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 사고 사례 중에 오렌지 카운티의 재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금리 예측 잘못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라는 하나의 정부가 그게 이제 군급인데 미국의 군급인데 그게 파산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금리를 예측해서 듀레이션을 이렇게 낮췄다 높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전략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적극적 운용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답이 2번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암기를 해도 되고 간단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위당 단위위험당 초과승일의 형태로 표현될 수 없는 위험조정 성과지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험조정 성과지표가요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게 트래킹 에러 빼고 트래킹 에러는 그냥 그냥 위험조정 성과지표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트래킹 어려를 제외하면 딱 4개 나와요 4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샤프가 나와요 그 다음에 트레이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젠센의 알파가 나와요 젠센의 알파 그 다음에 정보비율 나와요 이렇게 순서가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트래킹 에러를 빼고 나면 근데 여기서요 샤프, 트레이너, 정보비율 이 세 가지요 세 가지는 형태가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분의 B 형태로 돼 있어요 이 비율이 이 비율이 이게 A분의 B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건 나누기 형태예요 나누기 나누기고 나누기는 이건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 A1단위의 B가 얼마냐 이거예요 A 1단위 한 단위 A에 대한 A에 대한 B의 비율이에요 B의 비율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잖아요 2 10분의 20은 2잖아요 2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A1단위당 B가 두 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비율 지표라고요 비율 지표인데 젠센 알파만 이건 뭐냐면 빼기 지표예요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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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균형 수익률보다 펀드 성과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균형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균형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무의험 이자율 플러스 시장 이자율 마이너스 무의험 이자율의 베타를 곱한 것 이게 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완전한 상태 완전 경쟁 시장 자본 시장이 완벽한 상태 무슨 뭐 진입 탈태도 자유롭고 무슨 뭐 상품은 동질적이며 정보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하듯이 자본 시장도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균형 상태에서 그런 완전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균형 수익률인데 이건 사실은 이상적인 거지 현실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보다 펀드 수익률이 얼마나 더 높은가 이걸 측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젠센의 알파라고요 그래서 젠센의 알파 값은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떼서 이 부분을 떼서 펀드의 수익률이 A펀드의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A펀드의 수익률 빼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빼기 해서 RF 플러스 뭐 RM 마이너스 RF를 베타로 곱한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RA A펀드의 수익률 RF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크면 수익이 더 크다 아 이게 운용을 잘했다 알파가 0보다 작으면 균형 수익률보다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산식을 외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젠센의 알파는 알파는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나누기가 아니라 뭐예요 빼기라는 거예요 빼기 빼기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차감 지표라고 그래요 차감 지표 차감은 뺐다는 얘기고 차감 성과 지표 또는 차감 지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이거 비율이라고 해도 되고 지수라고 해도 됩니다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여기 소티너비율 또는 소티너비율 또는 소티너비율 지수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도 교과서에서 못 봤던 지문이 가끔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확실한 건 비율이 아니잖아요 비율이 아닌 걸 골라내라는 거예요 단위 위험당 초과 수익률 형태라는 거는 단위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이 얼마냐 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거 그게 아닌 게 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형식을 그냥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한 단위 위험당 얼마의 수익을 벌었느냐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젠세네 알파는 결국 빼기기 때문에 이걸 차감 지표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 나 이거 좀 낯섭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를 그냥 익혀놓으세요 눈으로 사진을 찰칵 찍듯이 익혀놓으시면 끝납니다 6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61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펀드 즉 증권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뭐예요 이건 사실은 펀드 일반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펀드 일반에서도 다루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복되기 때문에 낸 거예요 그냥 단기금융 펀드입니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제도의 내용과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 보릅니다 자 기업 투자 권유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적합성이 원칙이겠죠 그럼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겠네 여기서 투자 권유 시 금융 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건 뭐예요 설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 의무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가 딱 맞는 거 1번이 담인 거죠 자 그래서 62번 봤고요 6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원칙이 뭐예요 적정하지 않으면 투자 권융을 하면 안 된다 그 원칙이 뭐죠 파생상품과 관련되는 거 파생상품 이런 말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적정성의 원칙이잖아요 2번이 답이죠 이거는 뭐 간단 간단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64번 보겠습니다 64번 다음 중 주가연계 파생상품 펀드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오른 걸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1번 집합투자업자는 직접 고객들에게 주가연계증권 ELS라고 딱 보세요 ELS ELS를 발행한다 자 ELS 발행하는 데가 집합투자업자예요 아니지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잖아요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 뭐예요 매매업자죠 투자매매업자 즉 증권사예요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증권사라고 해야 돼요 1번 틀렸죠 2번 투자매매업자는 주가연계증권 ELS를 편입하여 주가연계펀드 펀드를 제공한다 틀렸죠 펀드를 만들고 제공하는 데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아닙니까 즉 펀드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뒤바뀐 거예요 집합투자업자하고 투자매매업자를 바꾸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틀렸죠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요 3번 주가연동예금과 주가연계증권은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되겠죠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고 4번 주가연동예금은 실적배당상품 땡 틀렸어요 주가연동예금은 예금상품이에요 정계금이에요 실적배당상품이 아니에요 실적배당상품은 펀드 같은 거지 즉 실적배당상품은 ELF예요 여기서는 ELD가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원금 보존 추구형으로 제공된다 자 이거는 ELD가 아니라 ELF라고 해야지 맞죠 4번도 틀렸지 않습니까 3번이 답변이에요 자 이번에는 65번 보겠습니다 자 65번 주가연계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고릅니다 1번 주가연계증권에서 발행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ELS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고요 틀렸죠 배당소득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배당소득이지 이자소득 아니에요 이자소득은 ELD만 이자소득이에요 2번 주가연계증권은 원금 보장 구조도 가능하겠죠 3번 주가연동예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아요 4번 주가연계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에요 맞죠 그래서 배당소득은 ELS, ELF가 배당소득 ELD는 이자소득이에요 다시 ELS, ELS, ELF는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요 ELD에서 나온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65번 1번이 답입니다 자 6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환율 관련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자 원화 강세가 예상될 때는 하락형 나가웃 구조가 적절하자 틀렸죠 아니 원화가 강세가 된다며 강세가 되면 상승형 뭐 예를 들어서 콜옵션 콜옵션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강세가 예상될 때 딱 강세 어느 한 부분 딱 건드리면 수익이 발생하는 디지털 구조나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콜옵션 같은 거에 투자를 해야지 왜 하락형으로 나가웃을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강세라며 강세가 오르는 건데 왜 하락형 나가웃을 걸어?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요 2번 환율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이건 뭐 맞는 거네 그죠? 이건 뭐 틀린 데가 하나도 없죠 3번 환율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될 때 제한적으로 움직인대요 디지털 구조 안 되지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때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땐 양방향 양방향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제한적으로 움직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 나가웃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디지털 구조는 아니죠 4번 환율 변동 범위가 제한적으로 예상될 때는 낙인 구조가 효과적이다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더 먼 데는 걸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웃 구조가 맞는 거지 낙인 구조가 아니라 나가웃 구조가 맞는 거지 자 보세요 환율이 이 안에서 움직인대요 제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옵션을 걸 때 양방향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제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인 게 확실하게 자신 있으면 양방향으로 해서 이 범위 있잖아요 베리어를 설정해놓고 그 이상은 넘어가면 나 없는 걸로 해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베리어 설정한 다음에 나가웃 구조를 하는 게 맞죠 낙인이 아니고 4번이 틀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맞는 건 2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66번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6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에셋 파생상품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인데요 멀티에셋은 말 그대로 멀티 여러 개고 에셋은 자산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멀티로 투자하니까 당연히 자산배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1번은 답이 아니에요 틀렸고 2번 적은 투자 금액으로 효율적인 자산에 집중 투자? 집중? 아니지 집중이 아니지 왜? 멀티에 쓰시면 여러 군데에다가 투자하는 건데 이건 분산 투자이지 집중 투자가 아니잖아요 2번 틀렸죠 3번 자산배분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이 맞죠? 3번이 맞는 거예요 결국 내가 멀티에셋에 투자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투자한 돈은 여러 멀티로 투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도 추구하면서 자산배분도 되는 거죠 3번 맞죠? 4번 구조가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다 구조가 복잡해서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복잡해요 멀티라 4번도 틀렸습니다 맞는 거 3번입니다 자 68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A기업의 주가는 2만원이에요 그런데 B기업의 주가는 8천원이래요 그런데 거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A기업이 B기업의 주주에게 주당 A기업의 주식을 0.5주 반주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병 차익 거래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A주식은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인데 B주식은 뭐야? 8천원밖에 안 돼 그러면 벌써 2배가 넘잖아요 A주식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A가 B를 먹겠대요 합병하겠대 M&A를 하겠다는데 M&A를 하려면 주주들을 이렇게 뭐야 주주들을 합병을 해야 되니까 주주도 대가를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합병을 할 때 B주식 가져오면 A주식 두 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한 주 줄게 B주식 한 주에 이렇게 2대 1로 합병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즉 뭐냐면 B기업 주주에게 이 B주식 한 주당 0.5주를 준다는 얘기는 1만원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B주식 한 주 가져오면 A주식 0.5주 준다 0.5주면 2만원짜리 0.5 반이면 1만원이잖아요 1만원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B는 8천원인데도 1만원에 준다고 하니까 B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원래 적정 가격이 지금 1만원에 바꿀 건데 8천원에 돼 있으니까 이건 싸다 이렇게 판단해요 싸다 상대적으로 얘는 비싼 거예요 비싸다 그러면 차익거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아야지 그래서 자 B주식은 사야죠 A주식은 팔아야 되는데 파는 게 뭐예요? 공매도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A주식을 팔아야 돼요? 파는 거 2번 3번 둘 중에 하나죠 A주식을 파는 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2번 3번 그 중에 B주식을 어떻게 돼요? 매수해야 되니까 3번이 답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익거래예요 합병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익혀놓으세요 이 문제 그냥 기본소에 있는 문제에 약간 변형한 거니까 우리집을 어떻게 МУЗЫКА 에게 myś 여기에 앨범